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맥게니스 직전. 다시 한 번 반대 기회. 사익스 1대1. 개인 동농입니다. 사익스 욕심을 참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엔 좀 먼데요. 들어갑니다. 키퍼 사익스 3점. 민고 들어갑니다. 블록에 맞춥니다. 데미스 사이먼 경기당 1점 브리우케 블록. 예정의 남쪽. 떨어지면서 반칙 득점. 돌아서면서 싸이먼. 깨끗합니다. 데미스 사이먼 15득점째. 돌아서면서 올라갑니다. 데미스 사이먼. 최성모 벤슨이 스크린 서줍니다. 들어갑니다. 직접. 그러나 블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공연결. 좁은 공간. 싸이먼. 좋아요. 천사는 사르지 않고. 뒤워줍니다. 사이먼의 단체. 고생은. 그리고 데미스 사이먼. 그러면서 오늘 사이먼과 벤슨의 대견도 지금까지는 사이먼 좀 앞선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